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 자바입니다. 니플 모으기를 위한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이번 시간에는 hmc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지갑 에어드랍이 처음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줌 앱지갑을 설치하신 다음에 트러스트 라인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관련해서 트러스트 라인 삭제 환불이라든지 코인 매도 방법, 편리한 순위 확인하는 방법, 시세 확인하면서 삭제 매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에어드랍 토큰은 hmc 토큰인데요. 이 hmc 토큰은 히말라야 메타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 히말라야는 커뮤니티 기발의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이고요. 코인의 주요 아이템은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이 hmc 토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히말라야는 멀티플레이와 함께하는 어드벤처 게임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hmc는 게임 통화로서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hmc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미션은 모험 게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 리소스는 nft로 거래가 될 수 있고요. 게임 세계에서 메타버스의 미래를 믿고 있으며 이제 좋은 커뮤니티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로서 토큰 보유자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진화적인 게임 세계에서 정체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인 게이머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들이 히말라야 메타버스를 활성화할 것이고요. 사용자들은 지갑에 연결되어 즉각적인 보상 결제를 하는 싱글 플레이와 멀티플레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에서 히말라야는 게임과 nft 시장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토큰 소유자에게 투표권과 기능 탐색 권한을 제공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게임을 통해서 nft 마켓에서 hmc 토큰을 사용하게 되고요. 커뮤니티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스테이킹 리워드에도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hmc의 로드맵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라이트페이퍼 버전 2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팀이 결성되어 있으면서 웹사이트는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3분기에 가서 nft를 생성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면서 에어드랍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4분기에 가서 게임 프로토타입을 릴리즈 할 예정이고요. 내년 2분기에 가서는 버전 2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hmc의 토큰 이코노믹스인데요. 팀의 30% 에어드랍 1의 25% 에어드랍 2의 20% 스테이킹 리워드의 25%를 할당할 계획입니다. hmc 토큰을 에어드랍 받기 위한 트러스트라인 링크입니다. 이 트러스트라인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hmc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 hmc 토큰을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하고 유지하면 되는데요. 에어드랍은 5월 10일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자바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